알쏭 대쏭 보험 오늘 첫 번째로는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 틈새를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혈관 질환의 진단비 그러니까 틈새 뭐 허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있다라는 소리로 좀 들리는데 혈관 질환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혈관 질환과 외상에 의한 혈관 질환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혈관 질환에는 질병과 상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혈관 진단금은 모두 질병으로 인한 혈관 질환에만 지급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해로 인한 혈관 질환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외상 등 상해로 인해서도 뇌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담보로는 상해 담보인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 장기손상 진단금도 함께 준비하셔야 틈새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혈관 질환에서도 이게 질병이었냐, 외상이었냐가 구분이 돼서 보험금을 좀 어떻게 받는지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럼 심장질환에도 이와 유사한 틈새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가입하셨던 대부분의 보험들은 보통 협심증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나 심장에서 이뤄지는 혈액공급 기능저하 현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맥과 심부전의 경우 전체 심질환자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받지 못해 틈새가 생긴 것이죠 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질병코드를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I47번부터 50번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완벽하게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으십니다 뭐 심장질환이다라고 하면 허혈성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심부전, 부정맥 같은 틈새들도 있다라는 걸 좀 다시금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혈관질환의 틈새를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뇌혈관 진단비라고 해서 가입하셨던 보험은 1번 칸 안에 있는 질병코드 I60번부터 69번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양성종양은 두 번째 칸 안에 속한 질병코드 D32번부터 35번까지 보장이 되며 외상성 뇌질환은 3번 칸 안에 있는 S062번부터 9번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성종양과 외상성 뇌질환을 보장받으시려면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입하셔야만 틈새 없이 보장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처음 또 이런 보험스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야,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아서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상성 뇌질환,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이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외상성 뇌질환이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진탕을 제외하고도 매년 5만 명씩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죠 이전에 뇌질환 진단금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질병코드인 S06.5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사망한 마라도나는 경막하 하혈증인 외상성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마라도나가 이전에 뇌혈관질환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실제 얘 같은 사례들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틈새를 메꾸고 가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A화재 건강보험을 예시로 설명드리면 뇌혈관 진단비 500만원,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3000만원,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200만원,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200만원 등을 가입했을 때 한 달에 내야 되는 보험료로는 30대 기준 13000원에서 23000원 사이, 40대 기준 26000원에서 58000원 사이, 50대 기준 51000원에서 64000원 사이, 60대 기준 86000원에서 11만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뇌혈관질환 틈새를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틈새를 메꿔줄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우측에 나와 있는 질병코드를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 질병코드는 I21번부터 23번까지 3가지 질병을 보장하며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코드는 I20번부터 25번까지 총 7가지 질병을 보장하게 됩니다 특정 심혈관질환 질병코드는 위 2가지 질병코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I46번부터 50번까지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심장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틈새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틈새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다 자 알겠고요 저희 허혈성 가입을 했다고 해도 심장질환의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허혈성 이제 가입됐다면 혈관질환의 발병률 그리고 치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점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혈관질환의 사망률을 살펴보시면 암이 10만 명당 154명 혈관질환이 107명 폐렴이 45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혈관질환 발병률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고비용 질환 중 하나인 혈관질환은 암 치료 비용인 16조 7천억보다 무려 3조가량이 많은 19조 6천억 원을 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혈관질환 1회 수술비 중 탑3를 살펴보시게 되면 심장 수술이 3천2백만 원으로 1위 관상동맥 우회술이 약 3천만 원으로 2위 뇌기저부 수술이 1,700만 원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약 7%에서 9%씩 상승되는 걸 감안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에 맞춰 진단비를 상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표 보시면서 나중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시라면 한 번 더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심혈관질환 틈새를 메꾸는 방법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입 화재보험 심장질환 중점 보험 가입 예시를 설명드리면 심혈관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심방, 세동, 조동 및 심부전 진단금 1천만 원, 심폐소생술 성공 진단금 1천만 원 가입 시 한 달 내야 되는 보험료로는 30대 기준 1만 3천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 40대 기준 1만 6천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 50대 기준 1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 사이 60대 기준 2만 1천 원에서 4만 9천 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비화재보험 2대 혈관질환 중점 보험 가입 예시를 살펴보면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 각각 1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가입 시 한 달 내야 되는 보험료로는 30대 기준 7천 4백 원에서 1만 3천 원 사이 40대 기준 1만 3천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 50대 기준 2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 60대 기준 3만 6천 원에서 7만 6천 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질환 틈새 전략 진단비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추가로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진단비 외에도 검사 지원비나 통원 일당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시 손해보험 통원 및 검사 지원비 중점 보험 가입 예시를 설명드리면 혈관질환 진단비 300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통원 및 검사 지원비 담보 가입 시 한 달에 내야 되는 보험료로는 30대 기준 1만 2천 원에서 1만 9천 원 사이, 40대 기준 1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사이, 50대 기준 2만 6천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 60대 기준 2만 5천 원에서 4만 1천 원 사이의 가입이 가능하시고, 딥 손해보험 진단비 수술보장, 보험 가입 예시를 설명드리면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2대 혈관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가입 시 한 달에 내야 되는 보험료로는 30대 기준 3만 8천 원에서 4만 7천 원 사이, 40대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50대 기준 6만 3천 원에서 7만 9천 원 사이, 60대 기준 8만 1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